토마스 하디. 1840년 6월 2일에서 1928년 1월 11일.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시인. 대표작은 귀향, 테스트, 미천한 사람 주도 등이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의 인석, 편협한 종교인의 태도를 용감히 공격하고, 남녀의 사랑을 성적 면에서 대담히 폭로하였다. 석공의 아들로, 잉글랜드 도시주어 버브 컴퓨턴 출생. 1856년 토체스터 건축기사의 제자가 되었고, 1862년 런던의 건축사무소에 들어갔다. 건축공부를 하는 여가의 소설을 쓴 것이 당시 문단의 대가 지메레디스에게 인정받았고, 그의 권고로 천여장편 최후의 수단을 간행하였다. 그 후, 녹음 아래에서 언더 더 그린우드 트리 푸른 눈동자 에이페어 오브 블루아이즈 광란의 무리를 떠나서 파프롬 더 메딩크라우드로 호평받고, 작가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1874년 결혼하고, 손수 지은 도체스터의 저택에 옮겨 살았다. 그의 소설의 대표작으로는 귀향 더 리턴 오브 더 네이티브 캐스터브리지의 시장 더 메이어 오브 캐스터브리지 테스 테스 오브 더 디어버비즈 미천한 사람 주드 주드 더 업스큐어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많은 장, 단편 소설을 남겼다. 이들 작품에 거의 모두가 그가 태어났고, 또 소설가로 대성한 후에도 계속 살았던 웨식스 지방을 무대로 하였다. 그러나 지명은 모두 가공의 이름인데, 예를 들어 캐스터브리지시는 작자가 살고 있던 도체스터 시이다. 이렇듯 한정된 지역을 무대로 삼으면서도, 그의 작품이 지방생만을 내세운 문학은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그것을 비극적으로 짓밟아 뭉개는 운명과의 상극을 테마로 한 비극으로,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비극과도 비교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9세기 말령국 사회의 인석, 편협한 종교인의 태도를 용감히 공격하고, 남녀간의 사랑을 성적인 면에서 대담하게 폭로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도덕가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 마침내 미천한 사람 주도를 끝으로 장편 소설 지피를 단념하였다. 그러나 그 후, 나폴레옹 시대를 무대로, 그의 사상을 몽땅 기울인 장편 대서사 시극 폐왕 더 다이네스트를 발표하는 등, 그의 창작 활동은 그칠 줄 몰랐다. 1910년 메리크 훈장을 받았으며, 1912년 상처하고, 2년 후 조수로 있던 여성과 재혼, 그의 만녀는 영국 문단의 원로로 자타가 공인하는 존재가 되었다. 사후의 유해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신 코너에 묻혔는데, 그의 심장만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고향에 있는 부인의 무덤 옆에 묻혔다.